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충남도 내 수산물에서는 아직까지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양식장과 위판장에서 올해 생산되거나 거래되기 전 단계에 넙치와 꽃게, 김 등 24개 품종 107건에 대해 정밀 조사한 결과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방사능 검사 장비 한 대를 확충하고 조사 주기를 월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렸으며 조사 결과는 연구소 누리집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